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우리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도 아내뿐이시죠? 네? 아내뿐이냐고요. 아, 네. 그렇죠. 아니세요, 설마?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맞으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내바라기 우리 세 명이 모여서 한번 우리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 아시아 증시는 뭐 크게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 한 3시 반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올해 미국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내일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제가 증시 마감 상황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은 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마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이제 엊그저께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뒷부분의 내용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중국 2차전지 중에서 소재 쪽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재나 메탈 쪽 가격들이 급등하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강봉 리튬이라든지 천재 리튬 이런 회사들이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3%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이 520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기관들이 53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연기금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연속 순매수 조금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2400억 뭐 이틀 동안 산 거 그대로 다 토해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그 특히 이제 배털이 좀 많이 팔렸죠? 네. 오늘 이제 업종별로 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가 나온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화학 업종이거든요. 각각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1700억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300억 그리고 기관이 900억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배터리 3사에 대한 순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삼성 SDI에 대해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뭐 엘지화학도 거의 1500억에 가까운 순매도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팔아놓은 게 좀 많아서 24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 3사에 대해서 SDI를 한 700억 정도 엘지화학은 한 500억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00억 정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이제 코스피 자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순매수한 업종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소폭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이 좀 강한 통신 쪽의 SK텔레콤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5G 장비 쪽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갖고 계시나 보네요. 아유 그건 뭐 모르죠. 2018년에 상당히 좀 강한 19년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작년에 상당히 좀 슬로한 모습을 보였다가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었는데 3월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한 정책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KMW 잘 아실 거고 웨이브 일렉트로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등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제 봄철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움츠려 있던 기지개를 켜게 되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계절성을 타고 의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경기 소비재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한세시럽이라든지 한섬, 신세계인터 이런 기업들이 2에서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속보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뭐죠? 종근당인데요. 종근당? 종근당이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26%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가는 16% 정도 상승을 한 19만 5천 원에 끝났는데 방금 방송 직전에 연합뉴스발 식약처 내용인데요. 식약처에서 종근당이 나파벨탄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네? 검증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 뭐 유효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좀 나오면서 지금 그 시간에 다닐가가 보통 6시까지거든요. 6시 직전에 하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외에서? 네. 오늘 많이 오른 건 왜 올랐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 치료제가 소식이 좀 있으면서 올랐는데 네. 올랐는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 내일 장지 시작과 함께 아마 거의 하한가에 면물들이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SK가스가 급등을 했거든요. SK가스? 네. SK가스는 SK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 전체적인 전략의 천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SK디스커버리입니다. 현재 6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오늘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SK가스에 대한 공개 매수? 네. SK디스커버리 최대 주주인 SK디스커버리가 SK가스 지분 5%를 시장에서 사겠다. 네. 사겠다. 그런데 공개 매수 가격이 10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 4월 5일까지이긴 한데 지금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고 10만 9천 원까지 한 4, 5천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은 공개 매수 가격까지는 상승했다가 계속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 사는 건 아니고 10%만? 5% 한 46만 주 정도 되거든요. 선착순 5%만 받겠다는 거죠?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접수를 받고요. 만약에 이 분량이 초과되면 비례배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이 10만 4,500원인가 끝난 것 같거든요. 어제까지 9만 원대였는데 10만 5천 원 정도였는데 10만 5천 원 정도? 네. 10만 9천 원에 사겠다? 네. 다 사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하면 10만 9천 원 근처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5%만 사니까 괜히 10만 8천 원에 샀다가 SK 쪽에 못 팔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10만 8천 원에 팔 거면 굳이 이 가격에 응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샀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궁금한 건 왜 사겠다고 하는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분 자체도 상당히 높기는 해요. 기존의 지분은 높네요. 이렇게 되면 5%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72%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SK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하죠. 유틸리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때 PBR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의 은행주 수준이에요. 0.5밖에 되지 않고요. 자산 가치도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쪽에 미래 사업이라고 한다면 수소 쪽을 같이 좀 곁들여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K그룹 전사적으로 지금 이 수소 쪽에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쪽에서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67%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지분으로는 못할 게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총 특별 결의까지 다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지분이 모자라서는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로 5%를 더 산다는 건 그냥 다 사버리겠다는 계획의 원스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가격이 예를 들면 10만 9천 원보다 훨씬 더 좋아질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 같이 늘리는데 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차원에서 장중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런데 워낙 또 거래 물량이 유통주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개매수 시장에서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이슈 있습니까? 이제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이제 뭐 입찰을 받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랬는데 오늘 그 시장 내에서는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뭐죠? 그 한국 맥널티라고 해서 맥널티? 네.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원두를 생두를 사와서 원두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커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이제 국내 커피 상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커피숍들한테 납품하는 거죠? 커피숍들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집에다 팔아요? 뭐 네. 그렇죠. 뭐 B2C로 가기도 하고 B2B 사업을 하긴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애터미라고 잘 아시죠? 애터미를 통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사업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 바이오 쪽도 약간 걸쳐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그 부각이 됐던 거는 이 애터미가 뭐 이베이 코리아의 파트너사 이렇게 그쪽으로 뭐 물량을 대는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오늘 상한카를 들어갔어요. 아니 이베이가 매각을 할 계획은 있는데 거기 거래처들은 수십만 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상한카를 해야 돼요. 그중에 이제 상장사가 좀 이 회사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뭐 시장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네. 올리기는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베이와 직접 연관이 크다 뭐 이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에도 뭐 스타벅스와 같은 뭐 그런 글로벌 체인은 아니지만 이런 커피 상장사가 있다 정도로만 이게 지금 아마 처음이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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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폭스바겐 관련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네. 한번 수요일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혹시 준비해 오셨겠군요? 네. 그럼요. 아 이분이 준비를 엄청 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코로나 끝나면 김석환 연구원님의 자료는 따로 모아서 CJCGV에서 개봉한다는 이런 절도 있어요. 그동안 좋은 자료들 다. 아니 왜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오늘 좀 무리수를 던지세요. 자 자료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배터리 타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터리 타입.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너무나 이쪽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는데 원통형 뭐 각형 파우치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 폭스바겐 파워대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가 파우치가 아니라 각형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걸 이제 유나이티드 셀 통합 셀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 그룹은 이걸로 갈 거야 라고 발표하면서 파우치 타입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 반대로 삼성 SDI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회사들이 주력하는 타입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타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LG화학의 원통형을 생산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각 회사별로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게 타입이 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얘기할 때 표준화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규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표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5G나 통신 쪽에서도 표준화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타입별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전반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각형이나 원통형 대비했을 때 우위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보다시피 주요 완성차 업체들 이쪽에서 파우치 타입을 선택한 이 회사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대가 파우치형이 각형보다 약간 낮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부품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각형이 들어가는 부품수가 대략 한 9개 정도가 되고요. 파우치 정도가 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차원에서는 각형이 좀 가장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원통형이 제일 싸다고 알고 있고 원통형이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각형이 좀 싸서 이건 폭스버인이 이거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폭스버겐도 기존에 각형을 쓰긴 했었고 폭스버겐 산하에 12개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우디나 포르쉐나 등등등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파우치 타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또 차별화가 있다. 다만 이제 폭스버겐이 이번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놀스볼트와 전략적인 제휴 협력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그냥 말로서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최근 3년 동안의 각 배터리 타입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게 지금 월요일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보면 파우치 타입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우치 쪽이? 네.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로 보면 거의 67%나 돼요. 원통형은 제자리 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각형도 1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배터리 타입을 고르라고 한다면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파우치 타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파우치 타입이 거의 각형과 호각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통형은 테슬라만 쓰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배터리 파워제이 리뷰를 좀 해보면 일단 제가 키워드만 해서 그 옆에다 주석을 좀 달았는데 여기에서 세부 내용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단 부분에 폭스바겐이 연간 한 천만 대 정도의 예용기관차를 팔거든요. 천에서 한 1200만 대 정도.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30년까지 목표를 세워놨던 게 뭐냐면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한 30% 정도 판매하겠다. 폭스바겐 전체 한 천만 대 정도를 판다면 한 300만 대는 순수 전기차를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 앱도 그렇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전부 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정책들을 대고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획이 60%로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대략 한 600만 대거든요. 전기차만 600만 대. 네. 순수 전기차만 600만 대. 테슬라가 요즘 파는 전기차가 연간 50만 대 정도죠. 올해 한 1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한 3, 4년 후에 300만 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된다 논란이 있는데 폭스바겐은 언제까지 600만 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중이니까 2030년 기준입니다. 2030년. 조금 남기는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파이드 셀하고 통합 셀. 이걸 이제 우리는 각형 배터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약 50%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언제부터 각형 배터리 탑재 비중을 늘릴 거냐 2023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중을 2030년까지 약 80%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형이 아까 비싼데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더 키웁니까? 아니면 각형을 싸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라든지 이제부터 나오는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이제 폐배터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 폐배터리를 또 활용하는 이런 시장이 또 하나 나중에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 개 정도 현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스웨덴의 한 곳 그리고 독일의 한 곳 이렇게 두 곳을 짓고 있는데 누가요? 폭스바겐과 롤스볼트가 제휴를 해서 이제 이걸 6개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고 이게 총 24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 240기가와트도 좀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개니까 각 기가 팩토리도 한 4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 관련한 내용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인프라를 확 늘리겠다. 대신 이제 고속 충전. 요즘에도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고속 충전하는 거댑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전기차도 고속 충전하는 기술을 인프라를 계속 늘리겠다. 테슬라, 스포차저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파워데이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롤스볼트가 지금 제가 두 군데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웨덴에 한 곳 그리고 독일에 한 곳 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롤스볼트 스웨덴에 짓고 있는 게 여기는 이제 40기가와트까지 목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 내에 짓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16기가와트였는데 이게 지금 24가 아니라 이제 40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군데를 더 지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 LG, SK,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격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다. 그래서 이번에 파워데이에서 천명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적어도 유럽 내에서만큼은 우리만의 자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천명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오늘까지 기준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낸 건데 최근에 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잠깐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틀 연속 빠지면서 거의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주요한 뭐 이평선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대략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요하게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뒤에도 표로 정리하긴 했는데 참고하실 건 뭐냐면 이게 밑에 수급이거든요. 연초 이후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이나 SDI에 대해서 매도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기관은 때리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규절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 여기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단속 내린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뉴스는 사실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나온 거라서 어제도 한 번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어제 다 반영됐겠거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도 구이씨로 또 반영된다는 건 분할 매도를 하는 건지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틀 동안 나온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SDI 이런 쪽에서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제가 자료로 좀 가져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의 수급과 그리고 올해 작년 한 해는 2020년 3월 23일 이후부터 수급을 짓게 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연간 누적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작년에는 기관과 외국 개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파는 모습이었고 올해는 기관들이 상당히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3천8백억 LG화학에 대한 3천8백억은 지금 이틀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월화수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 수급은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는데 이게 지금 SDI나 SK이노베이션 둘 다 동일하게 올해의 수급을 보면 완전히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 하고 있는 구조고 개인만 오로지 사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라는 게요. 저는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정말 이건 만들기 너무 어렵고 기술 장격도 너무 높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냥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만들고 중소형 자동차 회사들의 그냥 납품한 정도로만 만약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비싸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혹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앞에 각 증권사 하우스마다 2차 전지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따로 생겼어요. 한 2, 3년 전부터 생겼는데 그분들의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 내재화는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하게 커져 나갈 건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들이 그 전체적인 인프라라든지 그런 내재화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자체적으로 100% 소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중국의 CATL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썩 주가가 세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폭스바겐은 연간 한 천만 대 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2030년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배터리 생산 능력이 약 240기가와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차들이 이제 폭스바겐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들입니다. 전기차들. 여기가 ID3 그리고 ID4 그리고 이트론 이런 자동차들이 있고 이제 올해부터 다양한 모델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 모델3라든지 이제 올해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Y 그리고 모델X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의 전체 배터리 용량 탑재되는 용량 이게 뭐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바웃으로 여기 보면 대략 한 70kW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40kW를 70kW로 나눠보면 한 343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0만 대 중에 60% 정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만 대 중에 343만 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257만 대는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차를? 네. 배터리. 그 폭스바겐이 판매하는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웃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로지 다 100% 자체 조달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 그렇다면 폭스바겐도 파워데이에서 발표한 자료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나머지 소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볼륨이 좀 작아질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존 자동차 메이커사들 뿐만이 아니라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시장이 결코 작은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스바겐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는 한 300만 대 만들고 중국에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어디 배터리 쓸 거냐 하면 CATL 거 써야 될 거라고요. 그걸로 대체하면 대체로 맞지 않을까 그 계획에. 우리가 결국 그런 폭스바겐에 납품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보면 물론 뭐 굳이 자를 이유는 감정상에서 자른 게 아니라 자를 이유는 크지는 않겠으나 일단은 각형으로 가겠다는 계획도 CATL 배터리 형태에 맞춘 것도 있고 배터리가 처음에는 각형이냐 파우치냐 여러 가지가 이제 그게 하나 만들 때는 가격이 얼마나 싸요 비싸요가 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가 어떤 게 싸요라고 하면 많이 만들수록 싸요가 되는 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다 소수로만 착용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지만 그래서 각형으로 만들든 파우치로 만들든 폭스바겐이 결정하면 그냥 그게 싼 거다. 폭스바겐 안에서는. 대량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도 각형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방향을 좀 정한 것 같아서 우리 관계도 한번 딱 방향이 흩어지면 방향성을 정한 거죠. 다시 친해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 배터리 담당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오늘은 그러면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탄탄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신 자료로 저희에게 오늘 장 정리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해 주신 유한타진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성 주총 끝난 그 뒷이야기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